2019년 용접직이죠. 원래 용접 야금으로 우리 과목은 용접 야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접 야금에도 보면 우리가 출제 문제를 보면 사실 용접 야금 부분만 아니고 용접 공학 자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용접 공학 내에서 일부가 우리 용접 야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교재도 출제 제목에 맞게 용접 야금으로 되어 있지만 교재 내용으로 보면 전부 다 용접 공학의 내용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용접이란 자체가 우리 화면상에 보이는 건 이렇게 대형 구조물 선 항공기죠. 항공기도 역시 용접을 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블록 단위로 들어가서 우리가 용접을 하는 그런 구조죠. 대형 구조물이죠. 역시 잘 아는 선박 아닙니까. 그렇죠. 선박도 대부분의 용접입니다. 그리고 많은 용접사들이 투입되고 대부분의 구조물들이 다 용접이죠. 이거는 아주 대형 구조물의 용접 맞습니다. 또 미세 용접도 있습니다. 우리 보석이라든지 또는 기금속 용접하는 이거는 우리가 마이크로 용접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현비경을 가지고 우리가 용접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큰 구조물부터 차게 가지고 작은 물건까지 다 용접을 한다. 용접이 뭡니까. 원래 용접은 간단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두 개의 검속을 붙이는 거죠. 붙이는 우리가 용접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용접의 전체를 보면 이렇게 이런 개념이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보면 용접이 해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시험해서 왜냐하면 용접법 자체를 묻는 경우가 시험 문제가 한 번씩 이렇게 노는 거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용접 전체의 컨탈에서 보면 우리가 작은 타이틀의 세 개입니다. 녹여서 하는 융접. 그리고 압력을 가하는 앞접. 그리고 모재를 용역시키지 않는 납땜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용접에서도 보면 우리가 녹인다고 그랬죠. 용접. 녹여서 하는 용접을 용접이라고 그러는데. 이 용접에서 열원이 뭐냐. 열원에 따라서 우리가 아크 열원을 사용하면 우리가 아크 용접. 기타 가스 열원을 사용하면 기타 가스 용접. 기타 우리가 테레민 용접이라든지 여러 용접법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역시 압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열식이 있고 열을 가해가지고 압력을 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비가열식에 열을 가하지 않고 압력만 순수한 압력만 가지고 용접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납땜은 우리가 땜납의 온도죠. 땜납의 온도가 45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미만은 우리가 연납땜이고 450대를 초과하는 건 우리가 격납땜. 브레이징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게임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모재는 녹이지 않고 납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뒤에 우리 감옥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진도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한 번씩 문제 놓은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SMEW가 앞접이냐. 이런 식으로 놓은다는 얘기죠. 앞접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용접법은 해가지고 요거 내문을 세게 들고 요쪽에 있는 게 하나를 든다는 얘기죠. 또는 거꾸로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문제가 국무원 시험뿐만 아니고 일반 자격적 시험에도 이렇게 자주 단골로 놓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 시험 보는 표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린 교재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용접법이라면 어느 범위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대략적인 우리가 이 감옥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죠.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피부 깎고 용접봉으로 용접하는 거죠. 일반 구제의 수동용접이라는 그런 용접이고 우측에 있는 두 번째 우측에 있는 그림이 SAW죠. 자동용접이라고 하는 거죠. 서버머지다크 용접. 맨 밑에 왼쪽에 있는 게 티그 용접이죠. 티그. GTAW라고 이렇게 표혈합니다. 가스메탈 아크웰링 또는 티그 용접. 여러분들은 용접 용어에서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출제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용어는 다 알아야 됩니다. GTAW라는 용어도 알아야 되고 티그라는 용어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그 용접이죠. GMAW. 또 여기에 보면은 뭐 CO2 용접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뭐 FCAW. 플럭스코아드 아크웰딩이라든지 이런 용접도 다 이런 용접이고 이 방법은 우리가 스터드 용접입니다. 스터드 볼트를 우리가 강판에 다 용접하는 그런 용접. 이 부분이 전부 다 우리가 아크 용접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수업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전체적인 걸 우리가 한 번 살펴볼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요. 저 왼쪽에 위에 있는 그림이 플라즈마크입니다. 플라즈마크 용접. 그 밑에 있는 게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이것이 우리가 테르민 용접이죠. 화학반응을 이용한 그런 용접. 또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가스 용접이죠. 가스불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용접. 이런 용접법. 그래서 이게 돼서 우리가 아크 용접하고 달리 또 이 여론 자체가 또 다른 여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용용시키는 그런 용접이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게 두드려 사는 용접이죠. 단접입니다. 단접. 단조접합이죠. 저렇게 벌겁게 가열된 상태에서 두 개의 금속을 겹친 상태에서 프레스라든지 햄마로 뚫어 가지고 두들겨서 용접시키는 그런 방법이죠. 아주 용접이 강하게 용육용접만큼 강하게 접속이 됩니다. 단접도. 이것이 이기는 가스압집입니다. 가스불로 가열된 상태에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하는 가스압집입니다. 지금 보면은 철근을 가스압집으로 한 겁니다. 나중에 또 상실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죠. 좀 밑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마찰용접입니다. 두 개의 부재 중에서 하나를 회전운동이나 진동운동을 시켜서 가열된 상태에서 우리가 압력을 가해서 하는 압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것들이 전부 다 압집입니다.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압집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제 보면 전기 저항열을 이용합니다. 자 점용접의 개념입니다. 저항점용접이라고 그러죠. 저항점용접. 플래시 버터 용접입니다. 버터 용접이죠. 업센 용접이라고 그러죠. 서로 버터, 맞대기로 되어 있는 라운드바를 전기를 가하게 되면 가열이 됩니다. 장렬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열이 됐을 때 강한 힘을 줘가지고 붙이는 업센 용접이 되겠습니다. 이런 용접들이 다 납땜입니다. 일반 우리가 인두로 하는 납땜이죠. 저는 연납땜입니다. 연납땜은 그렇게 인두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인두 납땜이라고 그러죠. 보통 연납땜은 보통 이거 정도 하나밖에 없는 정도고.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 납땜들은 경납땜이죠. 이게 보통 산소토치라거나 또는 우리가 침지납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그건 우리 납땜 부분에서 가서 또 우리가 상세히 배워려집니다. 이 목차가 우리 교재에 있는 그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용접 일반 그리고 아크용접, 기타용접법 보통 대부분의 교재들이 이렇게 돼 있죠. 일반 수동용접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피부 아크용접법에 일단 용접법을 해놓고 나머지는 다 기타용접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교재도 거의 비슷하게 돼 있고 다음에는 우리 가스용접이나 절단법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에 나오는 절단용접에 관련된 상황이고 이번에 또 필요한 부분이 용접 설계 부분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접 설계라든지 또는 시공 및 관리 용접 시공 및 관리에서는 우리가 검사죠. 검사 및 시험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우리가 야금하기입니다. 용접 금속하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고 금속 재료의 그런 부분이 되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 32시간 동안 이 전체 과목을 다루게 될 예정이죠. 본격적으로 수업 확대가 봅시다. 교재 첫 번째 우리가 용접 일반 용접 개론에 대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용접의 원리입니다. 용접의 원리. 우리 시험에도 간혹 보니까 이런 문제가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교재는 없지만 용접의 원리에서 두 개의 금속을 가까이 밀착을 시키면 아주 작은 힘 가지고도 용접이 된다고 합니다.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을 근접을 시키게 되면 이 전자가 주위에 돌고 있는 자유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용접의 원리입니다. 이 두 개의 금속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을 얼마 정도 근접을 시키면 용접의 행위가 이루어지느냐 우리 교재도 나와 있죠. 1온고스트롬입니다. 10에 만화서 8cm입니다. 아주 근접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접을 시키게 되면 두 개의 금속이 붙습니다. 시험 문제 이런 부분도 본 적 있습니다. 얼마 정도 근접을 시키게 되느냐 1온고스트롬입니다. 1온고스트롬 이내에 근접을 시키게 되면 된다. 따로 공부할 필요 없죠. 1온고스트롬에 되는 거예요. 10에 만화서 8cm입니다. 그 정도 근접을 시키게 되면 두 개의 금속이 일체와 함라의 물체처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두 개의 금속을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을 그럼 왜 근접을 못 시키느냐 대기 중에는 산소가 있어가지고 태생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산화물이 덮여 버립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산소가 존재하는 지구상에서는 작은 힘 가지고는 근접을 못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주에서는 가능합니다. 우주 비행선에서 우주에서 간 금속들이 서로게 붙는 현상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예전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금속을 근접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보니까 이 부위를 녹이니까 서로 가까이 붙더라는 얘기죠. 녹이니까 녹이면 붙는다 얘기죠. 첫 번째 녹여서 하는 방법 두 번째 녹이지 않더라도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을 각각 밀착을 시킨다 얘기죠. 물론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되죠. 기계의 힘 가지고 각각 밀착을 시키면 자 이까지 근접시킨다. 이거죠. 이 온고스트로미네 그러면 붙는다 얘기죠. 자 용접을 물리는 이 두 개입니다. 녹여서 붙이거나 안그러면 강한 힘을 가해서 붙이거나 이 두 개의 개념이 용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자유전자를 공유하실 정도로 가깝게 근접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바쁜 법이 첫 번째 이해한 방법은 용용 두 번째는 소승을 증거시키는 소승이라는 것은 연구변형이죠. 강한 힘을 줘서 소승변형을 일으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접을 해서 붙이는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용접 방법은 이 두 개하고 별도로 모주는 용용되지 않고 용과제에 대한 부착력을 이용하는 방법 분자 간의 흡입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납땜이 됩니다. 그래서 납땜의 방법은 사실 이 두 개의 용접법과는 완전히 별개의 용접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개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융접, 앞접, 납땜 이런 개념입니다. 융접, 용용용접이죠. 녹여서 하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녹여서 하는 용접을 우리가 용용접입니다. 그래서 두 금속 구제를 국부적으로 관리하는 국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놓이기 편은 없죠. 부분적으로 녹여서 한다. 더 이상 설명드릴 뿐은 없고 필류에 따라서 우리가 용과제죠. 용과제 필라메탈입니다. 용과제 일종의 용접봉이나 이런 거죠. 용접봉 또는 용접 와이어 이게 용과제에 들어갑니다. 용과제의 역할은 이런 홈이 있을 때 이런 홈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용과제의 역할입니다. 물론 필류에 따라서 용과제가 없는 용접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티그 용접 같은 경우에는 박판에 티그 용접은 굳이 용과제를 써지 않고 제살 용접이라고 하죠. 제살로 가지고 바로 용접할 수 있는 그런 용접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용과제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용용된 금속은 국부적으로 용용을 시키니까 용용된 금속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금속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산소나 수소나 질소하고 반응을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용용된 금속 활성화된 용용된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방법이 필요한 거죠. 보호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가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호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부분 용접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압력을 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압력을 가하게 되면 용접의 개념이 아니고 압접의 범위를 넣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일종의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일반 용용적에서는 압력 자체를 안 가합니다. 녹인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융접이 아니고 압접의 범위를 부담한다.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에 놓은다는 얘기죠. 시험이 그래서 융접이냐 압접이냐의 개념 차이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압력하는 차이도 없습니다. 압접에서 마찬가지로 즉합불을 가열하거나 가열하지 않거나 상관없습니다. 똑같았습니까? 가열해가지고 용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열해가지고 똑같았습니까? 융접하고 대신에 이거는 조건이 기계적인 압력을 가하여 접합한다. 압접에서 중요한 개념은 압력입니다. 압력 그래서 우리가 아크 열을 가해가지고 아크를 이용해가지고 녹이고 압력을 가하게 되면 융접이 아닙니다. 압접입니다. 압접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하지만 중요한 개념이죠. 다음에 있는 게 납땜이죠. 1번과 2번과 상관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보면 이 사이에서 용용된 납이죠. 땜납이죠. 땜납을 흘려있는 겁니다. 서민트 가게 만드는 얘기죠. 이 서민트 가게 서민트 갈 때 우리 모색한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모색한 현상 그래서 밀착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멀리까지 간다는 얘기죠. 모색한 현상 그래서 모색한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용집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모재보다 융점이 낮은 비철금속 이게 우리가 땜납이죠. 땜납이라고 그러죠. 땜납 뭐 땜납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땜납을 가지고 분자 간의 흡인력을 이용한다. 자 좀 우리가 확대시켜 봅시다. 밑에 마저 설명 들어가죠. 모재 사이에 모색한 현상을 이용한다. 가는과는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틈씨가 작으면 될수록 서민 가는 길이가 상당히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걸 좀 확대해 보면 자 요렇게 돼가지고 납때면 안 됩니다만 요 사이에 납이 있다는 얘기죠. 요렇게 요런 구조죠. 접합이 되는 게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이 있을 때 있을 때 A 금속하고 납 사이의 흡인력 B라는 금속과 납 사이의 흡인력 요걸 이용해서 접합시키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래서 A 금속과 B 금속은 직접적으로 접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융적과 압적과 조금 다른 개념의 접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용접의 원리는 이렇다. 사실 그 용접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개발된 거죠. 다음에 있는 게 우리가 용접의 역사 간단하게 용접의 역사 보고 넘어가죠. 이것도 역시 한 번씩 자주 놓을 수는 아닌 거 아니고 용접의 역사에 대한 일단 상식적으로 문제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용접의 역사는 금속을 사용한 역사와 같습니다. 청동기 시대라는 이야기죠. 그때부터 역시 용접법은 개발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만들어낸 방법이 겉에 서는 방법이 단조조파입니다. 그 당시에는 금속을 부분적으로 완벽하게 못 놓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열된 상태에서 겹치해가지고 해마로 두들긴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는 우리가 하여튼 그 정도까지 붙일 정도 가열은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안 놓았지만 납땜입니다. 원시적으로 두 가지 접합법이 이용됐습니다.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 시험 문제에도 어쩌다 한 번씩 놓을 수 있는 문제가 이런 게 답은 단접이 됩니다. 단접 근대식 용접은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아크용접은 18세기 1800년도 말에 1800년도 말에 다 개발이 됐습니다. 1800년도 말에 아크용접에 대한 것은 다 개발이 됐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접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된 겁니다. 사실 그 전에 용접법이 1800년도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00년도에 만들어진 유명한 선박 타이타니고 조차도 우리가 리벳 구조였죠. 그 당시에 용접법은 그렇게 상용화되지 못했다. 세계 대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의 많은 용접법들이 당기고 시험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이것도 한 번씩 시험에 놓는 그 부분입니다. 일종의 접합의 종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용접 협회죠. 용접학회죠. 학계 용접학계에서 놓는 이론을 보면 이 세 가지 됩니다. 접합은 이 세 종류가 듣는다. 기계적인 접합 첫 번째 금속학적인 야금학적 접합 그리고 접착의 개념도 일종의 풀로 붙이는 개념도 접합의 일종이라고 봅니다만 우리 학계에서는 그런데 우리 공학에서는 이런 거는 사실 아니다 이 얘기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놓으냐면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기계적인 접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놓으든지 또는 다음 중 금속학적 접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한 번씩 놓아 놓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건 볼트 이엄은 잘 아시죠. 볼트로 된 거 그리고 리베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건 확실히 기계적인 접합이 맞다는 얘기죠. 접어 이기 이런 식으로 접어 있는 겁니다. 접어 함석 같은 거 우리가 할 때 접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접합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키 코트 이런 것들 이런 게 코트라고 그러죠. 코트 키 같은 거 우리 기계 부품을 갖다가 축을 연결할 때 이런 거 뭐 휠이고 축을 연결할 때 이렇게 쓰는 게 키죠. 우리 기계 설계를 하면 당연히 놓으면 돼. 이게 기계적인 접합입니다. 시험 문제 놓은 걸 기존 놓은 걸 보니까 특히 접어 입기 접어 입기를 금소각 접합이냐 이렇게 묻는 그 부분이죠. 그거는 이 정도만 공부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으면 그 정도 시험 문제를 맞추고 싶다고 보고 우리가 다루는 게 이 부분이죠. 사실 금소각적 접합 야금적 접합 또는 이렇게 합니다. 야금 금소각적 접합 그래서 이게 나왔던 융접 단접 단접이 아니죠. 오타네요. 앞접이죠. 앞접 융접 앞접 납댐 이 세 개가 야금학적 접합 또는 금소각적 접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놓으죠. 금소각적 접합이 아닌 것은 1번 융접 2번 앞접 3번 납댐 4번 접어입기 이렇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피부와크 용접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놓으면 쉽게 맞춰야죠. 그냥 주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혼동이 되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혼동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 보시는 거죠. 용접에서 시험에서 어떤 시험이든지 단골 놓는 문제죠. 항상 시험은 어떤 범위가 많이 놓느냐 하면 우리가 기사 시험이든 기능사 시험이든 산업기사 시험이든 또는 우리 군무원 시험이든 어떤 용접법이라든지 용접의 특징들 장점 단점 가장 쉽게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실제로 애운다는 개념보다는 이해를 좀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맞추기가 쉽습니다. 지금은 몇 개 안 되지만 뒤에 각 용접법별로 해가지고 장단점이 엄청 많이 놓습니다. 수십까지 수백까지 놓을 겁니다. 일일이 다 애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거도 용접 자체를 이해하고 용접법 자체를 이해하게 되면 굳이 아니어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를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보자는 이야기죠. 자 리벳 구조와 비교해서 리벳은 이렇게 하는 게 리벳 작업입니다. 리벳 작업 리벳 작업이죠. 구멍을 뚫어야 되고 리벳을 가질한 상태에서 꼬박하고 펜마로 뚫려서 머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리벳 작업입니다. 리벳 작업과 리벳 구조와 비교해서 용접은 어떻게 되느냐 또 리벳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부제를 최소한 겹쳐야 됩니다. 겹친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우리가 리벳 작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겹쳐야 되니까 작업에 설계하는데 우리가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설계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설계 시장 제한이 적고 창덕인 구조물 설계가 가능하다. 리벳은 조금 힘들지만 용접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효 단면적이 감수가 없다. 여기서 보면 구멍을 뚫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면 단면 결손이 나오는 거죠. 단면 결손. 대신에 용접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용접은 그래서 유효 단면적이 없고 염 효율이 높다.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량이 이렇게 겹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중량이 많이 늘어난다. 여기죠. 그래서 중량이 경감되고 보조재료가 줄어든다. 보조재료가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리벳의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 공수가 많이 들어간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타이트닝이죠. 기밀 공기를 밀폐시키는 거죠. 수밀 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유밀은 기름이 안 새는 거죠. 리벳 작업을 하면 물론 이 사이에 틈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틈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리벳 작업은 코킹 작업을 합니다. 코킹이나 플러링 작업을 해야 됩니다. 리벳 작업을 하면서 밀착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죠. 대신 또 사용 중에 조금씩 배 하중을 받게 되면 이 틈이 버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밀이라든지 이런 걸 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용접은 용접부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 수밀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작업소음이 상대적으로 적다. 아무도 리벳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핸바링 망치질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망치질을 안 하는 상태에서 전동공구로 사용하지만 전통적으로 작업소음이 리벳은 조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자동화가 용접은 상당히 용이하죠. 상대적입니다. 용접 자체가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리벳에 비해서 자동화가 유리합니다. 리벳은 자동화가 거의 불가능하되죠. 그리고 용접은 두께의 제한이 없다. 리벳은 두께의 제한이 있습니다. 리벳의 길이가 무한정 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선체 구조에서 우리가 한번씩 보면 이렇게 겹치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선체 중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화 중량이 느리게 됩니다. 지음을 많이 실는 이야기죠. 같은 크기에 비해 배에서 배의 무게가 작게 나가니까 화물의 무게가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죠. 느슨한 리벳이 없어가지고 유지관리 용의다. 용접부가 터지지 않는 이상 따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우리가 이런 리벳은 배가 항해하고 나면 움직이기 때문에 구조물 느슨한 부위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리벳은 선박 바깥에 돌출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항이 큰 거죠. 마찰 저항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리벳 구조하고 비교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리벳 구조와 비교한 거 말고 주조품 단조품과 비교한 장단점이죠. 주조 단조품 주조라는 것은 주물을 붓는 거죠. 단조는 두드레스 형태로 맞추는 겁니다. 프레스라든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런 식의 물건을 프레스로 눌려가지고 하는 걸 단조의 개념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필요합니다. 사실 단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형이라든지 이런 주형이 필요한 거죠. 이런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우리가 프레스라든지 금형이라든지 목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무숨은 설계션의 장이 있고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기 힘들지만 용접은 상당히 용의하다 아니면 보이죠. 그래서 용접 자체는 기계적 성기루소하고 중량이 경감된다. 주물인 경우에 아주 얇은 두께의 판재를 만들지 못합니다.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물에는 기본적으로 1인치 이상의 주물을 보통 쓰게 되는 25mm 이상 더 이상 얇게 되면 금형에 해가지고 균일이 생겨서 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꺼운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얘기죠. 무식한 형태라고 만들어져요. 대신에 우리가 용접은 아주 얇은 판 5mm 4mm도 용접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주형 목형이 불편하죠. 용접에서는 필요 없다. 제작비가 지금 이종 재질의 조합이 가능한 게 용접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주물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용탈에서 다른 재질을 두 개를 섞을 수 없다는 얘기죠. 대신에 우리가 용접은 물론 용접이라 해서 모든 이종금속 용접이 다 되는 건 아니죠. 대신에 우리가 비슷한 금속의 이종용접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느냐 사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용접은 단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점 한 번 보시죠. 용접을 하면 특히 대표적인 아크용접이죠. 아크용접 확인은 어떻습니까 자원성이 나오고 피움이 나옵니다.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가장 문제 되는 게 유해물질이 많이 되는 거죠. 용접작업자 사실 건강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작업 환경이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용접은 특히 아크용접을 우리가 보면 급열 급냉입니다. 순간적으로 용접부 아크 부위 온도가 5천도까지 올라갑니다. 5천도 그리고 브라즈마 용접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만 도에서 3만 도까지 올라갑니다. 순간적으로 과열이 되기 때문에 급열이 된다는 얘기죠. 급열됐다가 빨리 식는다. 주변이 상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냉이 되어버린 얘기죠. 급열 급냉에서 급냉에 의한 재질이 변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일반 탄소광인 경우에 탄소광인 경우에 급냉이 되면 어떻습니까 급냉이 되면 경화가 되는 거죠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져 금속의 특징이 뭐냐면 탄성입니다. 탄성 힘을 주면 늘어났다가 힘을 제거하면 다시 두루두는 탄성이셔야 됩니다. 구조물을 쓸 수 있는데 경화가 되어버리면 그 탄성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받으면 깨져버린다는 얘기죠. 주처처럼 탄성이 없어지면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재질의 변화가 상당히 용접부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용접을 하고 나면 용접 변형은 거의 필수적으로 따르는 거죠. 그리고 또 잔류용력이 발생되는 거죠. 용접을 하면 변형하고 잔류용력은 항상 남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규정 내에 들어가서 합격이 되는 부분이지 안 생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잔류용력을 한번 봅시다. 이 용접하고 나면 용접부에서 인장 잔류용력이 생깁니다. 보통 뭐 한 20kg 20kg 항복응력만큼 생기니까 이런 잔류용력이 항상 잔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눈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구조물을 사용하는데 이 용접 이 구조물이 50까지 긴질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 정도를 당기 50을 사용할 수 있는데 40 정도를 당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40을 당기니까 이 부위는 50을 사용 사용 가능한 하중이 50이라 치더라도 하중을 40을 당기니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40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 부위에서 보면 40을 당기니 40을 당기니까 잔류용력이 20이 들어가 있으니까 60대가 이 부위가 손상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이 물건 처음 얻을 때는 50이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40백이 30백이 사용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이 잔류용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에서는 잔류용력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눈에 안 보이지는 잔류용력이 용접하게 되면 무조건 남게 됩니다. 잔류용력 그건 나중에 용접 설계라든지 용접의 결함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리에서 잔류용력이 안게 되는지는 그때 설명을 드리죠. 다음에 억력에 집중이 쉽게 일어난다. 왜 노치가 됩니다. 이런 것보다 두 가지 노치가 생깁니다. 특히 반복하중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보면 이 부위에서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위가 구조직인 노치가 됩니다. 구조직인 노치 힘이 이렇게 강해지게 되면 반복하중이 가게 되면 반복하중이 가게 되면 이 부위에서 응력집중이 일어난다. 응력집중 노치 현상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찢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용접에서 이 부분이 토우 부위죠. 토우 부위가 찢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힘을 가장 많이 받으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봅시다. 전체가 연질입니다. 연질 연질이 있고 이 한 부위가 경질에 딱딱한 물건이 있다. 이 상태에서 힘을 받게 되면 다른 부분은 잘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안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서 틈이 버려지겠죠. 이 부분은 충분히 10만큼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10이 안 늘어나면 어떻게 되십니까. 틈이 버려지게 됩니다. 찢어진다. 이거죠. 크랙이 생긴다. 이거입니다. 이거는 형태상의 문제는 없는데 이것이 노치의 효과가 나타난다. 응력이 집중된다. 그런 노치를 우리가 야금적 노치라고 합니다. 재료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노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용접하게 되면 이런 식의 용접 여성이라고 그러죠. 용접 덧살이 무조건 생기게 되고 그 부분이 돼서 형태적인 문제 때문에 구조적인 노치가 만들어지고 겉별 검냉이 때문에 경질이 된다. 이거 딱딱해진다. 이거죠. 딱딱해지면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서 응력이 집중되는 그런 야금적인 노치가 만들어지는 게 이 용접법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문제에 대한 구조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균형은 균열입니다. 크랙이에요. 크랙이죠. 용접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두 개의 물체가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완벽하게 일체형을 만드는 게 용접입니다. 사실 좋은 점이죠. 너무 좋다 보니까 일체형이 되다 보니까 이게 크랙이 발생됐을 때 크랙이 진진이 돼서 용접부를 타고 넘을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왜? 하나의 물체가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리베스의 리베스의 경우에는 볼트도 마찬가지죠. A라는 부재와 B라는 부재는 연결은 돼 있습니다만 일체형이 안 됐습니다. 크랙이 발생되면 여기서 끝난 버립니다. 넘어갈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크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트나 볼팅이나 리베팅은 크랙을 잡는 크랙을 막는 역할을 좀 하게 되는 부분적으로 대신에 용접은 그런 걸 전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체의 구조물에 대해서 균열이 구조물 전체에 진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보조부재에 대한 보강효과가 없다. 그렇게 초기의 방금 리베스는 이렇게 되면 요만큼 겹치게 되니까 보강효과가 있는데 대신에 그런 보강효과가 없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같은 이야기죠. 이 부분과 이 부분 감쇄 효과다. 진동 여기서도 보면 진동이 생기면 B까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감쇄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대신에 우리가 리베스는 진동이 되면 이 틈새 사이에서 감쇄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용접은 일체형이기 때문에 진동 감쇄 효과다. 없다. 그리고 재질에 대한 영향이 몇 코다. 특히 탄소 같은 게 탄소강 같은 게 탄소함량이 높은 고장력강이라든지 특수강은 용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질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용접사의 기량이 달려있습니다. 용접법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용접이 잘못되면 물론 용접법 자체에서 문제가 있지만 용접사가 그 용접법을 잘 못하는 경우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용접의 품질은 용접사의 기술과 용접사의 양심이 달려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용접하신 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몸이 피곤하다 일하기 싫다 대충 몇 개 메우고 가자 양심이 달려있는 문제죠. 대신에 우리가 볼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용접사 기량시험이라든지 이걸 다 하지 않습니까 용접사 기량시험에 보면 현장 용접은 잘하시는 분이 기량시험을 맞추면 때려지는 분도 많습니다. 저도 회담했을 때 많이 경험했는데 난이 되신 분은 용접은 거의 1, 2, 3 4입니다. 이분이 시험 마치면 불확액이 돼 도저히 합격시킬 수가 없어요. RT라든지 방사시험에서 무척 불확액이 나오니까 시험이란 자체에서 아마 임감님이 프로의 손재주가 시험이라는 마음에 은근히 그게 있어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얘기해서 잘 이해를 하면 뭐합니까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보면 머릿속에 하여지 아무 생각이 안 나면 말창토론무가 아닙니까 역시 그래서 품질검사가 사실 어렵다. 그죠? 특히 외부의 용접결함들은 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만 내부는 사실 유관검사는 사실 불가능한 그런 부위 그래서 우리가 비파기검사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ND라든지 우리가 비파기검사하는데 용접부 전체 부위 100%를 우리가 비파기검사 할 수 없는 게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하는 거죠. 시공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용접품질을 증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용접부의 장점 단점 보여 드렸습니다.